한국기독교장로회가 여성 목사 안수 통과 5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무명, 소명, 공명의 50년을 주제로 열린 일비에서 기장 전국 여교육자 전 회장 채미라 목사는 1933년 22회 총회에서 여성 안수 헌의가 처음 이루어진 후 41년 만인 1974년 제59회 총회에서 여성 안수가 통과됐다며 소명으로 무명의 시간을 견딘 여성 선배 목휘자들의 길을 기억하자고 설교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기장 총회장 박상규 목사, 기장 최초의 여성 총회장을 역임한 김은경 목사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감사패 전달식,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오는 21일 여성 목사 안수식을 열고 499명의 여성 목사를 배출할 예정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